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순결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이나 화원이 아니라 사방으로 가시가 둘러있는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바시란 미움과 시기, 질투, 고난과 질병, 슬픔이 많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마음 편할 날 없는 불안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 마개들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성도는 백합화처럼 수많은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 가운데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는 외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유독 크리스찬을 미워해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찌르는 가시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가시바카 같은 세상에서 비가 나고 찢기고 상하고 터져도 성장해서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와 같습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윽한 향기를 품겨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또한 바람이 불면 백합향기가 멀리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잠시 내게 머무르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생을 함께 과하며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 같은 아픔과 고통의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가시가 찌류면 아프지만 그 가시로 인해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나는 더 향기를 멀리까지 바라는 아름다운 백합화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때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끝나면 그 고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당한 것, 잃어버린 것, 월급, 못 받은 것, 욕까지 얻어먹은 것까지 다 계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여기서의 기록을 보면 메뚜기가 갉아먹은 횟수대로 다 헤아려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이 끝나면, 훈련이 끝나면 모든 것이 영화롭게 회복됩니다. 둘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자 하나님, 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기도 중에 알게 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성 어거스디는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그리스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는 그를 겸손한 주의 사도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기도에도 떠나지 않는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시를 허용하신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수록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찢겨지지만 향기를 더욱 풍겨내듯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예수 향기를 나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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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